자 이제 가겠습니다. 정비사업 시행자 관련해서 역시 중심층은 조합이 되게 되겠고요. 처음에 나온 얘기가 시험에 직접 나오는 건 아닌데 시장군수 주공등인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주공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조합을 설립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시행자가 두 가지가 크게 나오는 거죠.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주공등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조합 그다음에 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시행자가 될 수가 있다 해서 이건 뒤에서 간단히 논의를 할 텐데 이렇습니다. 지금 정비사업 시행자 관련해서 조합을 설립하려면 나중에 토지 등 소유자가 5명 이상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보는 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가재건축 공장재건축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가를 법인 하나가 하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합을 설립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로서 토지 등 소유자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가 있다 해서 거의 이제 의의 개념 시장군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 시군구청장을 가르쳐서 시장군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조문을 읽어 가실 때 시장구서, 시군구청장은 같은 개념으로 보면 좋겠고요. 이 주공등은 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인데 의미 없고 시험에 나오는 것은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는 것의 정의. 그래서 이 토지 등 소유자는 나중에 조합원의 자격을 따져 물을 때도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도시개발법에서 조합원의 자격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이렇게 정리했었고요. 나중에 이제 정비법에서 조합원의 자격은 토지 등 소유자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단순화시켜야 돼요. 자 토지 등 소유자는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그리고 지상권자를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봅니다. 토지 등 소유자, 다시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출제하는 포인트는 지상권자인데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를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봅니다. 토지 등 소유자 해서. 자 근데 우리 앞에서 정비사업은요. 정비구역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렇게 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가로구역 안에서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단순화 시켜야 돼요. 토지 등 소유자는 뭐라고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일반적으로는 정비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렇게 가야 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가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요. 재건축이에요. 재건축은요. 엄청 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비구역 안에. 두 번째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가면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 안에. 이런 편 쓰고 있죠. 그런데 색깔이 안 입혀져 있어요. 거기서 외워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내용을 읽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바로 지상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출제 포인트예요. 그래서 재건축에 있어서는 지상권자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 보십시다. 지상권이라고 하는 게 우리 민법에서 공부하시잖아요. 그래서 건물 소유라든가 수목 소유라든가 또는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일정 기간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지상권자로 불러요. 그런데 재건축 단지에는 지상권자라는 개념이 전혀 성립할 여지가 없죠. 왜? 재건축하는데 아파트 단지 안에 주민들이 그런 경우 가능해요. 그런 경우 다 어깨에 주석지에 날개가 달려있는 경우가 있어요. 날개가 다 달려있어서 땅을 밟을 필요가 없는, 혹시 그런 주택 단지가 있다고 한번 쳐보죠. 그러면 그 땅 놀리는 게 아까우니까 어떻게 할 수 있다? 남한테 빌려주고 돈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지상권 얘기죠. 그런데 어차피 그 땅 밟고 나다녀야 되기 때문에 도대체 재건축에 있어서는 지상권자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이거 외울 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토지 등 소유자 그러면 가로수택, 정비사업은 중요치 않으니까 일단은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렇게 가야 되고요. 다만 재건축에 있어서는 없다. 지상권자 제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 구성할 때 이렇게나요. 다음 중 토지 등 소유자 오른 것은 하면 재개발의 지상권자 이걸 답을 뽑아주고 다음 중 토지 등 소유자 틀린 것을 고르시고 그러면 재건축의 지상권자 이렇게 뽑아줍니다. 그래서 하여튼 재건축의 지상권자라고 하는 것은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가 없다. 이게 출제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다음 나오는 주제가 토지 등 소유자의 수산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재건축 파트는 어차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상권자가 빠지기 때문에 사안이 단순해지고요. 재개발 등 해서 우리 교재는 주거환경개선, 주거환경관리, 재개발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숫자 세는 방법 외우셔야 되죠. 공유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한 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한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수인을 대표하는 한 사람을 원로 온다. 토지 등 소유자로 보게 된다라고 해서 공유하면 어떻게 한다. 대표는 한 사람. 두 번째 한 사람이 다수의 필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했을 때도 이때도 한 사람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토지의 지상권이 설정이 되었을 때도 한 사람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따로 외울게요.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한다. 각 1인을 토지 등 소유자로 계산하게 된다. 따로 외울 게 뭐냐면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어떻게 한다. 각 1인을 토지 등 소유자로 계산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바로 밑에 문제 가지고 분석을 해볼게요. 자 거기 보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재개발 시행하기 위해서 조업을 설립할 때 토지 등 소유자 숫자를 구하시오라고 해서 어차피 문제는 재개발 가지고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지 보니까 토지 소유자 A. 그래서 여기서는 1번지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한 명 나오게 됩니다. 2번지를 보게 되면 일단 토지 소유자 B와 C가 공유하고 있고요. 지상권자 D와 E가 또 공유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B와 C 중에 대표는 한 사람이 뭐가 된다. 토지 등 소유자. 한편 D와 E 중에 공유하고 있으면 대표는 한 사람이 될 텐데 앞에서 우리가 토지 소유,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들 중에 대표는 한 사람이 뭐가 된다. 토지 등 소유자. 따라서 2번지에서도 토지 등 소유자는 한 명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를 풀어갈 때는 지상권자는 다 없는 걸로 쳐버리는 게 편해요. 어차피 의미가 없으니까. 토지에 지상권 설정되어 있으면 대표는 한 사람이 토지 등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아예 지상권은 날려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3번지 F와 G에서 토지 소유자가 F고 건축물 소유자가 G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각 1인이 뭐가 된다. 토지 등 소유자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지에 관련해서 AA. 그럼 이제 한 사람이 토지 건축물 여러 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 사람으로 봐야 되는데 문제는 1번지에서 이미 A는 나왔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때 토지 등 소유자는 1번지 한 명, 2번지 한 명, 3번지 두 명, 4번지는 중복되니까 없애고 해서 총 4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도 26행과 27행에도 한 번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이렇게 가는 거죠. 공유하면 대표는 한 사람, 그 다음에 토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역시 지상권은 없는 걸로 치고 한 사람으로 개선을 하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토지, 그 다음에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는 각 1인을 토지 등 소유자, 그리고 한 사람이 다수의 필지, 다수의 건축물을 가지고 있어도 한 사람으로 개선한다 해서 사실 법조문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이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는 직접 법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해석을 통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각 1인을 토지 등 소유자로 본다 해서 자, 이걸로 끝났어야 해서 토지 등 소유자, 기본적으로 정비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다만 재건축에 있어서는 지상권자 제외,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있어서는 가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자, 한 사람이 다수의 필지, 다수의 건축물을 갖고 있어도 한 사람, 그 다음에 토지의 지상권자 설정도 있으면 한 사람, 그리고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어도 한 사람, 그저 따로 기억할 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면 각 1인을 토지 등 소유자로 개선하게 된다. 이런 식의 구조에서 하여튼 토지 등 소유자는 나중에 조합원의 자격과도 직결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가서 정비사업 시행자 등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정비사업 시행자, 시장호수 주공 등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조합을 설립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다만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누구도 토지 등 소유자도 시행자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가 141페이지에 나와 있나요? 그래서 지금 정비사업 시행자 종료가 쭉 나와 있는데 좀 주의하실 게 그게 이제 시장호수 주공 등이 시행자가 되는 경우 바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법이 중간중간에 바뀌게 되는데 과거에는 다 조합이 시행자가 중심축이 되는데 유일하게 조합이 시행자가 되지 않는 것이 그 당시 법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위 달동네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공적 주체가 그 동네가 싹 쓸어버리고 새롭게 집을 짓고 이랬던 것이 소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주거환경 관리도 앞에서 우리 정비기반시설 등을 시장호수가 개량해 준다라고 했으니까 시장호수 주공 등이 시행자가 될 것이고요. 나머지는 주로 이제 조합이 시행자 그리고 특히 주의하실 게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토지 등 소유자도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자 근데 법정구조를 보니까 이 조합 등이 시행자가 됨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또 누가 시행자가 될 수 있냐면 바로 시장호수 주공 등도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줄줄줄 외우고 이럴 성질의 것은 아니에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이 정비사업 시행자 파트에서는 조합에 관련된 주제가 주된 출제 포인트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드물게 출제가 되고 27회 때 여기서 출제가 됐는데 뭐 학원 강사도 풀기 어려웠던 그런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 다치고 먼저 이제 외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동의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겁나 길어요. 3분의 2. 그다음에 과반수 2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문제 나와있지만 요 유형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너무 길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뭔지를 다 새기는 게 너무 어려울 정도예요. 개념은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토지동소유자 3분의 2 세입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다만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동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일 때는 세입자의 동의는 요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내용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문제는 토지동소유자라는 게 앞에서 정비구역 안에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지상권자 그런데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는 정비구역 지정되기 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비예정구역 안에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지상권자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 세입자 과반수의 동의, 다만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동소, 이런 정비예정구역 안에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지상권자의 2분의 1 이하일 때는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 길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 구성할 때 되게 어렵고요. 옛날에는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왜? 다 조합인데 유일하게 조합이 시행자가 될 수 없는 게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로 뽑았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냥 3분의 2, 과반수 2분의 1 숫자가 점점 작아져요. 3분의 2가 제일 크죠. 그 다음에 과반수, 그 다음에 2분의 1에서 순서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의 동의요건에서 우리 앞에서 안전진단할 때 안전진단 신청을 위한 동의요건 10분의 1이라고 하는 거 하나의 포인트가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는 3분의 2, 과반수 2분의 1이라는 숫자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거기에 주거환경관리사업도 쭉 시행자 종류가 나와 있는데 거의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를 문제를 낼 만한 거리도 되지 않고요. 원치, 주거환경관리사업만 시장, 고수, 추궁 등이고 재개발, 재건축, 가로수택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에 있어서 다 조합이 주된 시행자가 되게 됩니다. 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는 특이하게도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도 사업 시행자가 될 수가 있다. 이 정도로 해서 그저 계속해서 나중에 공부하다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나머지 조합은 그렇게 디테일한 부분을 살펴볼 만한 것이 못되고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 바로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자가 될 수도 있다. 이 정도의 경우에 있으면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예외, 시장, 고수, 추궁 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구조예요. 지금 이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는 시장, 군수, 추궁 등이 시행자가 되게 된다. 그리고 주거환경관리도 시장, 고수, 추궁 등. 재개발, 중심은 조합, 재건축도 조합, 그다음에 가로수택정비사업도 조합, 그다음에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조합. 물론 이제 이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공동시행 중요치 않고요. 그런데 이 주거환경관리부터 시작해서 조합이 주로 시행자가 되는 이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시장, 군수, 추궁 등이 시행자가 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이거 이제 여러분 교재 142페이지부터 143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작년에 출제가 됐었는데 뭐 거의 외울 수 없어요. 문화 복잡해서 논리구조만 설명드릴게요. 원래 이 재개발, 재건축도 그 지역 주민이 알아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정비사업이 아사리판이 된 경우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1대 조합장님 지금 감방 갔다가 나오시는 길이에요. 두부드시는 길이고요. 2대 조합장님이요. 지금 검찰에 구속되었고 수사받고 있는 중입니다. 3대 조합장님 지금 출마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동네가 다 해먹는 애들이 몇몇이 생겨서 정비구역 지정되고 정비사업하면서 5년, 10년 흘러가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공적인 주체가 들어가서 사업 시행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쭉 나와 있는 8개 사연 자체가 뭐냐면 동네 개판되게 되면 어떻다? 시장, 군수, 추궁 등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뉘앙스에서 결국은 이 파트에서 작년에 숫자 가지고 출제했는데 이건 비우셔야 돼요. 이건 출제위원들이 그냥 틀리라고 내는 문제 전형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기억하실 것 중에 하나가 그 밑에 정비사업의 대행이라고 하는 건 나와 있죠. 그래서 엄청 길어요. 엄청 길다 보니까 보통 줄여서 출제하는데 이 정비사업 대행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렇습니다. 작년에 예외적 시행자, 시장, 군수, 추궁 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비사업 대행이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을 텐데 이 대행의 의미를 설명드리면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주로 조합이 시행자가 돼야 되는데 이런저런 사유로 동네 개판되어 가지고 공적인 주체가 시행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지금 조합이 정비사업 추진하다가 몇 명 조합장 딸려 들어가고 아사리 판이 된 그런 경우예요. 그랬을 때 만약에 공적 주체가 시행자가 된다고 했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의 심리를 보게 되면 그 지역 주민들 솔직히 얘기해서 별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3대 조합장 준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열받는 일이죠. 나도 이제 한번 해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공적 주체가 들어오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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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촛불 들고 시위 나가십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다 해먹으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나오게 되는 개념이 소위 정비사업의 대행 대신 시행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정비사업의 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 의무는 바로 조합에게 그대로 남겨두고 실무적인 요소만 시장 군수 등이 담당하게 하는 제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다. 정비사업의 대행이라고 부릅니다.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기본 틀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특히나 작년에 시장 군수, 주공동, 예외적 시행자 이거 공부하셨거든요. 출제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행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색깔 리프팅과 위주로 봐요. 시장 군수는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또 시장 군수는 지정 개발자, 주공동을 하여금 대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 대행이라고 부르게 됨에 대해서 더 디테일한 내용을 살펴볼 필요 없고요. 여기서는 문제 구성을 단순해요. 대신하여 시행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지문들을 구성을 할 수 있겠고 이 문장 하나만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주된 시행자가 누가 되는데 조합이 되는데 이런저런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시장 군수, 주공동이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시장 군수, 주공동이 시행자가 되면 데모들하고 지랄들하고 생난리가 펼쳐지는 그런 과정에서 알아서 권리, 의무는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그대로 남겨놓고 실무적인 요소만 공적인 주체가 담당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물어본다. 정비 사업의 대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외울 게 시장 군수 대신하여 직접 시행한다. 또는 시장 군수 대신하여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사이드 지문으로 한 두 개 더 구성되는데 쫓아갈 이유 없고요.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시공자의 선정 역시 작년에 구성됐던 그런 문제 영역이 되겠고 이 문제도 다시 나올 확률은 대단히 낮아요. 그런데 이런 식의 문제를 풀어갈 때, 공부를 해갈 때 그냥 무슨 시공자 선정을 가지고 축복 외운다는 것은 거의 불능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시행자의 경우의 수가 지금 조합도 있었고요. 토지 등 소유자도 있었고요. 시장 구수 주공 등도 있었고요. 등등 더 그렇게 복잡해요. 그러면 시공자의 선정이라고 하는 것도 각각의 시행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법조는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미리 상식적으로 가십시다. 시공자를 선정할 때는 수익 계약에 의할까요? 추첨에 의할까요? 경쟁 입찰에 의할까요? 그러면 당연히 경쟁 입찰로 가야 되는 겁니다. 따로 얘기를 하지 않으면 다 어떻다고요? 경쟁 입찰. 이게 기본 뼈대가 잡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아닌 걸 외우셔야 돼요. 경쟁 입찰이 아닌 경우를 두 개만 외워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 먼저 조합 관련해서 정관이 정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조합에서 원칙은 경쟁 입찰이에요. 그런데 경쟁 입찰은 중요하지 않고 조합원 수가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에서는 어떻다? 총회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선정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즉선 뭐냐면 바로 이 조합원 수가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 조합에 있어서는 경쟁 입찰이 아닐 수도 있다. 이게 하나의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될 것이고 작년에 답을 뽑았던 게 토지 등 소유자인 시행자죠. 기본적으로 시공자의 선정은 다 경쟁 입찰에 의해 된다라는 전제에서 앞에서 도시 환경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누가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드렸었고요. 법조는 보니까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공자 선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밑에 시장구소 주공 등 지정 개발자인 시행자의 경우에도 사실상은 경쟁 입찰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해서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외우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지금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경쟁 입찰에 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조합원 수가 100명 이하인 조합에 있어서 시공자의 선정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어떻다? 바로 경쟁 입찰이 아니어도 된다. 즉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공자 선정 가능하고요. 또 하나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되는 경우 역시 경쟁 입찰이라는 말은 없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7회 때는 바로 토지 등 소유자가 시공자 선정함에 있어서 예외 항목으로서 바로 따져버렸던 것이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 경쟁 입찰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이 쟁점을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졌었고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도 또 하나의 출제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바로 조합원 수가 100명 이하였을 때 이때는 경쟁 입찰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정도까지요. 버려요. 그 정도.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전체적인 시행자 등의 원학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가서 이제 조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전통적으로 가장 많은 출제가 되는 것은 조합 얘기. 조합 얘기. 조합이 워낙 중요한 양이고요. 정비사업의 주된 시행자는 조합입니다. 그래서 조합을 중심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조합설립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우리 도시개발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설립하려면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정비법은 좀 얘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뭐라고 되었냐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등에서 원칙해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과반수에 독립받아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고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기 중간에 5명 이상의 위원이라든가 이런 건 있는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건 예외부터 한 페이지 넘기시면 예외가 나와 있어요. 다음 페이지 가게 되면요. 가로주택정비사법을 위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의 답이에요. 다시 갑니다. 원래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어떻다고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그런데 원칙은 시험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페이지의 예외로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어떻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요. 시험 문제에는 이렇게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것만 시험 문제의 쟁점이 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 예외 없이 즉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정비법에 들어오지기 전에는 바로 5명 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지문 구성을 해서 옛날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예외가 있기 때문에 원칙을 따져모를 시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면은 일단은 시험에는 뭐가 나온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것만 징글징글하게 이제 답을 27회 때도 이걸 답을 구성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원칙 관련해서 굳이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이라고 하는 거 이 관련한 부분이 논의 포인트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시험과는 무관하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합을 설립하고 싶으면 먼저 어떻게든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된다. 이게 기본 축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제 동의자 수 산정 관련해서 동의의 의제라고 하는 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혹은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등 건축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큰 의미 없고요. 거기서는 이제 나머지는 그러다 치고 철회의 효력 발생 시기 여기에 한번 시험에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일단 논리 구조를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면 토지 등 소유자 5명 이상이 뭐 이런 거 나왔단 말이에요. 나중에 조합 설립할 때도 일정한 동의의 의원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한번 동의했을 때 철회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 당연히 철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도시개발법에 있어서도 환지 방식일 때 조합 설립에 관련해서 면적 사물의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등 하면서 철회하게 되면 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하게 된다. 이게 이제 주요 출제 포인트였었거든요. 정비법에서도 지금 추진위원회 등에 동의를 했다라고 할지라도 중간에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정비법에서 문제를 구성을 한 것은 바로 철회 효력 발생 시기라고 해서 동의 철회라든가 또는 반대 의사 표시 중간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철회서가 철회서가 동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시장 군수가 동의 상대방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제한 때 중 빠른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이제 그 밑에 문제를 가지고 보시게 되면 사령으로 한번 구성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빠른 때가 포인트.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의사 표시, 민법에서 의사 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라고 하는 것 도달주의라고 부르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도달주의죠. 상대편에게 의사가 도달해야지 어떻게 한다?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먼저 동의받아야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게 되면 이게 어디에 이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동의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나중에 시장 군수가 승인을 받는 구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 동의라고 하는 것은 이 추진위원회 측에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누구한테 시장 군수에게도 이 동의한 사실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이 동의를 했다가 이 동의를 철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의사 표시의 상대방이 누구한테 이 추진위원회한테 바로 철회 의사 표시, 반대 의사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 추진위원회가 법을 좀 배운 것들이야. 그래서 찬물을 굴립니다. 어떻게? 편지를 받지 않습니다. 도달하지 않게 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은 누구에 대해서도 시장 군수에 대해서도 이 내용을 편지로 보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결과적으로 이 시장 군수가 누구한테 추진위원회한테 야 철회사 도착했어 라고 통제를 해 줄 수 있다는 얘기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문제 그 밑에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철회 의사 표시를 했는데 누구한테 추진위원회한테도 편지를 보냈고 시장 군수한테도 혹시나 제가 편지 안 받을까 싶어서 그런데 니도 알고 있어라 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보게 되면 시장 군수가 얘한테 한번 연락을 해 줬어요. 한번 도달했습니다. 한 코스 밟아서 도달했고 또 종교적으로 얘한테서 또 도달했어요. 두 번 도달했다고 했을 때 이때는 이 중에서 빠른 때 어떻게 한다?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민법에서 의사 표시 효력 발생 시기 도달주의 두 번 도달하게 되면 어떻다? 빠른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토지 소유자 갑이 추진위원회에 재개발조업 설립을 위한 설립에 동의를 했다. 그런데 10월 1일 날 동의 철회서를 발송했습니다. 문제는 발송에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 도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시장은 갑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10월 5일 날 추진위원회에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군수가 10월 5일 날 한번 통제를 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갑의 추진위원회에 발송한 철회서는 결과적으로 10월 7일 날 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 사안에 있어서는 10월 5일에도 도달되고 10월 7일에도 도달이 됐다. 그러면 이때 의사 표시 효력 발생 시기라고 하는 것은 10월 5일 빠른 때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논리구가 상당히 까다로웠던 그런 문제예요. 다만 이렇게 사례형으로 문제 구성이 되게 되면 앞으로 이제 혹시 다시 구성한다면 지문 형태로 늦은 때 효력이 발생한다. 말이 겁나 길잖아요. 그래서 늦은 때가 아니라 빠른 때 효력이 발생한다. 또는 옳은 것을 고르시했을 때 빠른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가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큰 이슈는 되지 않겠고. 다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디 도시개발법 영역에서 도시개발법 영역에서 도웅이 처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했던 거. 처리할 수 있다. 처리하면 도웅 자수에서 제외하게 된다. 그 주제와 같이 연결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 아까 강조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원래 조합을 설립하려면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그거죠. 가로주택청비사업에 있어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즘에 문제 구성 항상 예외를 가지고 주로 구성을 하고 있다는 거 미리 강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거의 구성 안 되는 건데 이 추진위원회 업무라고 하는 것이 쭉 나와있어요. 그걸 외우는 건 아니고요. 전체 그림을 보셔야 돼. 지금 정비사업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구역 지정되고 나서 이 사람이 건설객인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군수한테 사업 시행 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첨객 작성에서 관리첨객 인가를 시장군수한테 받게 됩니다. 누가 하느냐? 조합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업무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조합의 업무를 기억하셔야 돼요. 조합은 사업 시행 인가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첨객 인가 받아야 됩니다. 달리 표현하면 조합은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하고 또 관리첨객을 작성하게 됩니다. 문제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최소한 사업 시행 계획서의 작성이라든가 관리첨객의 작성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문 중에 계략적인 사업 시행 계획서의 작성이라고 하는 것 나와 있죠. 해서 이건 뭐냐면 조합을 설립을 하려면 그 지역 내 토지 등 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그냥 동의하십시오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하거든. 그러면 사기 쳐야 되죠. 여기다가 아파트 한 3천 세대 지을 건데 한 1억 정도 분당금 내면 40평짜리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사기 쳐야 돼요. 그러려면 대강 윤곽 뽑아야 되거든요. 그걸 이름하여 계략적인 사업 시행 계획서의 작성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될 것이고 요즘에 구성 안 되는데 거기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이게 아주 오래전에 시험 문제 구성이 됐어요. 그 당시에 소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제도가 우리 법에 등장했을 때 이 문제가 구성이 됐었는데요. 그동안에 이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안전 아사리판입니다.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아무도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전문꾼들이 나타나가지고요. 조합장 이사 감세 먹고 탈탈 동네 털어먹고 튀고 이런 식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도 사기꾼이 많다라고 해서 소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제도를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쪽에서는 사실은 뭐 하나만 잘하면 되냐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하나만 잘 선정을 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십시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라고 하는 데서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할 수 있고요. 다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이라든가 관리처분계획의 작성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이라든가 관리처분계획의 작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합이 바로 사업시행자가 담당을 하도록 한다. 이 정도로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조합의 설립이라고 해서 숫자 외우셔야 되죠. 그래서 먼저 재개발 그리고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관련해서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하려면 4분의 3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고 나중에 인가를 받아야 된다. 숫자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재개발 조합설립하는 어떻게 해야 된다. 4분의 3에 2분의 1 숫자 외우셔야 됩니다. 4분의 3에 2분의 1. 뭐가 4분의 3이에요? 앞에 있는 게 4분의 3입니다. 뭐가 2분의 1이에요? 뒤에 있는 게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 설립제와 합동을 설립할 때는 4분의 3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4, 3, 2, 1 이렇게 돼 있네요. 순서가. 그래서 그냥 의미 새기시면 안 돼. 어차피 이런 유형의 문제는요. 너무너무 지문이 길기 때문에 괄호 넣기 문제로밖에 출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앞쪽이 4분의 3, 뒤쪽이 2분의 1 이렇게 해서 재개발 그리고 도시환경 정비사업 조합의 설립 동의권 일단 보셨고요. 그 밑에 이제 좀 이따 인가 반성의 변경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고 가로 주택정비사업의 10분의 8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 그리고 시장구세 인가를 받게 되면 조합은 나중에 설립 등기를 통해서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분의 8에 3분의 2라고 하는 거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재건축을 보게 되면 거기 이제 뭐라고 뭐라고 색깔이 쫙 써 있는데 제가 숫자에다 색깔을 입히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재건축 같은 경우 주택단지인 지역과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까지 이렇게 두 가지 경유수가 있고 숫자가 더럽게 복잡해요. 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험 문제를 풀어가는 게 중요한데 지금 외운 게 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는 4분의 3에 2분의 1을 이렇게 외웠고요. 그 다음에 가로 주택정비사업에 있어서는 뭐야 10분의 8에 3분의 2 그리고 하나 더 재건축은 아예 외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까지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교재 148페이지인가요? 거기 보니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와 첫 번째가 재건축 나와 있고요. 겁나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몰라요. 그런데 두 번째가 대단히 간단합니다.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나와 있죠. 그러면 재개발의 경우에는 뭐라고요? 자 앞쪽이 4분의 3, 뒤쪽이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니은은 4분의 3, 기역은 2분의 1 해서 담은 4번 이렇게 문제를 뽑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나중에 이제 가로 주택정비사업하고 또 재건축을 묶어서 출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괄호 넣기 문제 해서 이거는 재건축을 절대 외우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런 박스형 문제를 풀어 가실 때는 항상 거꾸로 치고 가셔야 돼. 항상 자 보십시다. 이렇게 박스형 문제를 구성할 때 출제하는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박스형 문제가 있어요. 그럼 앞쪽이 겁나 어려운 걸 보통 넣고 뒤쪽이 간단한 걸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박스형 문제를 풀어갈 때는 밑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게 이제 노하우고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이걸 앞에서부터 자꾸 풀어가려고 하니까 무조건 앞이 어렵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멘붕 오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재개발 4분의 3의 2분의 1을 외워놓고도 이미 재건축이 복잡 다단한 부분에서 멘붕이 와가지고 아예 손을 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건 아예 비슷한 문제 하나 한번 확인을 바로 한번 해드릴까요.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뒤에 최근 5년간 문제 중에서 그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자 155페이지인가요? 7번 문제 가서 보시게 되면은 155페이지 7번 문제. 자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 바르게 나야라는 것은 해서 첫 번째도 재건축이 하고 뭐 복잡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몰라요 몰라. 그런데 두 번째가 가로주택정비사업 나와 있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뭐야. 10분의 8의 3분의 2. 답은 4번 이렇게 뽑는 거죠. 그래서 출제위원들은 보통 이제 재건축이 어려우니까 재건축을 앞에 툭 던잖아요. 그러면 거의 수험생들은 재건축에 목숨 걸다가 아주 목숨이 날아가죠. 그런데 항상 뒤에 뭘 가지고 뽑는다고 쉬운 것 같고 10분의 8의 3분의. 그러니까 지금 이 가로주택정비사업까지 외운 사람들은 수험생 출제위원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재건축이 더러기 복잡하니까 한번 외웠나 테스트해볼까 쓱 던져놓고 그런데 인간은 살 짓은 아니지. 너무 잔인하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쉬운 재개발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이런 숫자를 가지고 답을 맞출 수 있게 세팅을 해줘요. 그렇지 않게 되면 이건 문제 못 풀어요. 그래서 보통 수험생들이 다 하려고 하니까 골치가 아파서 그런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쉬운 거 가지고 충분히 풀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 전형이 제가 보기에는 재개발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엮을 거예요. 두 개를 엮어서 기역리원, 디근들 이런 식의 문제 구성들을 하게 될 겁니다. 다시 돌아와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외울 숫자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외웠던 숫자 안전진단할 때 10분의 1이라고 하는 거 필요했었고요. 두 번째가 아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동요권 3분의 2 과반수 2분의 1 있었고요. 그다음에 재개발조합의 설립 동요권 4분의 3에 2분의 1 있었고 가로주택정비사업 10분의 8에 3분의 2 이렇게 봤었고 재건축은 아예 외우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외워두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그동안 문제들을 다 소화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런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재 148페이지인가요? 동의받고 설립인과 외에 소위 설립등기라고 하는 고요식 행위를 통해서 법인으로서 성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인과 법인을 구분지음에 있어서 민법에서 인이라고 하는 거 자연인, 어머니 배 속에서 기어 나오게 되면 그 출생이라는 사실만으로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에 비해서 법인이라고 하는 거 설립등기라는 요식 행위를 통해서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조합이라고 해서 설립등기가 있어야 성립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지금 하나 빼본 게 있어요. 바로 재개발 관련해서 여러분 교재 147페이지에 인가 받은 상의 변경이라고 하는 건 나와 있죠. 자, 이게 제일 어려운 패턴이에요. 기본 숫자 물어보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인가 받은 상의 변경. 다시 갑니다. 재개발 조합살립하려면 4분의 3분의 2분의 1에 동의받고, 그 다음에 시장군수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기본 구조예요. 예, 그런데 지금요. 정권작성에서 인가를 받았는데 인가 받은 상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예,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원칙은 인가를 받아야 된다. 예, 그건 시험에 안 나오고요. 예외입니다. 예외. 자, 지금 조합에 관련해서 이런저런 상황 중에 좀 경미한 상을 변경하고자 한다. 그러면 인가를 받을 필요 없이 신고만 해도 되고요. 두 번째, 바로 시장군수에게 다 동의도 다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이건 지문을 옆에 보시게 되면 그 두 번째 박스인가요? 그런 게 나와 있죠. 자, 뭐라고 돼 있냐면 147페이지 두 번째 박스. 자, 건축물의 매매를 인해서 모르겠고요. 제일 뒤에 보니까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나와 있죠? 해서 이 자리에 무엇이 들어갈지 도대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본 틀을 잡으셔야 돼. 자, 원래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동의 받고 인가 받아야 됩니다.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동의 받고 또 인가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항상 경미한 상이 시험에 문제 구성이 되고 경미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동의 필요 없고요. 인가 대신에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자? 자,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을 때 동의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옳은 편 가는 거예요. 그리고 틀리게 구성할 때는 동의 얻고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다? 틀린 편. 왜? 어차피 시험에는 항상 예외적인 항목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바로 동의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정리하게 되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외울 항목 중에 재개발 4분의 3의 2분의 1 가로주택정비사업 10분의 8의 3분의 2 재건축은 모르겠고 종국적으로 조합원 설립 등기로서 성립되게 된다. 이런 전제가 쌓여 있어야겠고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 지금 인가 받은 상을 변경하고자 할 때 원칙은 동의 다시 받고 인가를 받는 게 원칙이지만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다 신고하고 나서 동의 있으면 어떻다? 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경우냐? 그걸 따져보는 것은 실익이 없다. 뒤만 보면서 답을 골라내실 수 있다. 그 정도로 봐야겠고요. 이제 넘어가서 149페이지 조합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합원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 공부할 때 바로 토지 등 소유자라는 주제와 같이 연결해서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이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비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다만 재건축에 있어서는 지상권자 제외라고 이렇게 공부를 하셨습니다. 바로 조합원의 자격이요. 토지 등 소유자 이렇게 강합니다. 그래서 조합원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토지 등 소유자.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 없다면 어떻다? 조합원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 바로 주관식으로 답이 나오셔야 돼. 재건축의 지상권자는 조합원이 될 수가 없다. 바로 결론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아직 안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재건축과 가로수택 정비 사업에 있어서는 동의 한자에 한정해서 조합원으로 인정됩니다. 자 도시개발법이랑 비교해 보십시다. 도시개발법에서는 조합원의 자격을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이렇게 한정했었습니다. 즉 조합 설립 찬반을 불문하고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이면 다 조합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자 그게 이제 공법이 더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도 가로수택 정비사업 재건축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했어요. 이 재건축은 원래는 공법의 영역이 아닙니다. 본질이 뭐냐면 멀쩡한 아파트를 때려 부셔가지고 자기 돈 처벌라서 아파트 지은 다음에 아파트 값을 올려보자. 이게 재건축의 본질. 그래서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재건축과 똑같은 논리구조가 가로수택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가로수택 정비사업에 있어서도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될 수가 없다. 이렇게 가게 되는데 아직은 출제가 안 됐어요. 왜? 이게 출제될 게 너무 많아서 여기까지는 아직 출제가 되지 않고요. 같이 맞물려서 그 밑에 매도청구라고 하는 건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동의하지 않는 자는 조합원 될 수 없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10층에서 사는데 10층 놔두고 때려 부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소위 매도청구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 그게 관련 문제로 나와있잖아요. 도시 및 주관경 정비 본명상 재개발 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 답은 3번인가요. 정비구역 안에 소지한 토지의 지상권자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이건 뭘 물어보는 거야. 토지 등 소유자가 무엇이냐를 물어보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거에 대응해서 틀리게 분적 구성할 때 다음 중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 그러면 답이 뭐라고요. 재건축의 지상권자는 절대로 조합원이 될 수가 없다. 왜? 재건축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의 범죄를 모두 범포가 지상권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정도고요. 그 밑에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재건축 조합원의 지양도 관련한 부분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건 중간 내용 볼 거 없고요. 상식적으로 가십시다. 지금요. 재건축 조합원의 지양도 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양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산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양도 영수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택법을 송부하게 되는 투기과열지구라는 전제가 붙게 되면 이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 양수를 할 수 없습니다. 투기에 대상 투기 규제 대책에서 특별히 양도 양수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시험에 나오는 건 뭐라고요. 예외적으로 양도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중간 얘기 다 잊어버리시고. 기본적으로 지금 투기과열지구라는 전제가 쌓이게 되면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는 양도 양수를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삼고요. 시험에 뜨는 건 항상 뭐라고요. 예외 파트. 여러분 교재 150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 양수 할 수 있는 경우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섯 개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런 논리구조로 가야 되죠. 상속과 이혼 그다음에 불가피한 이사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게 되는데 이건 이렇게 가십시다. 지금 뭐가 있었냐면 지금 어떤 분이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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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아먹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못 팔아먹는다. 이게 전제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그 아이에게 줄 수가 있느냐. 줄 수 없습니다. 예. 방법이 하나 있어요. 돌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돌아가시게 되면 아이한테 상속되는 경우. 그래서 상속이라고 하는 경우. 이건 우리가 이제 어디에서 민법에서 공부하실 때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건 변동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속으로 인한 양수라고 하는 것은 소위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금지되는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양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소위 이제 명의변경 가능하다.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는 투기과열지구 내에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부인한테 명의를 넘길 수가 있느냐. 없습니다. 명의를 넘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혼하면서 위자료조로 명의를 넘겨주는 것은 어떻다? 문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상속과 이혼 이런 신분상의 변동에 따라서 명의가 변경되는 것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양수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 자 한편 내가 그러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이유로는 이거 팔 수가 없느냐 했을 때 있습니다. 즉 불가피한 이사라고 해서 세대원이 근무, 생업상의 사정, 질병치료 등등 등의 사유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 또는 군 등으로 이전하게 되는 경우 불가피한 이사로 볼 것이고요. 또 하나가 다른 나라 있죠. 세대원 전원이 해외 이주 또는 해외 2년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세 번째 복도 많은 케이스 바로 상속에 의해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라고 해서 이 얘기는 그것죠. 내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팔 수가 없어요. 팔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런데 할아버지 오실 때 빈손으로 오셨고 가실 때 빈손이야. 그냥 삽질한 거지 평생을 해서 그 할아버지가 나한테 상속을 해주고 갔다고 내가 그 집으로 이사를 들어가게 된다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뭐를 투기과열지구 내에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팔 수가 있다 해서 굳이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이사 불가피한 이사로서 다른 도시로 이사 가는 경우 다른 나라로 이사 가는 경우 그리고 다른 세상으로 가신 주택으로 이사 가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소위 투기과열지구 내에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바로 양도 양수 즉 매각을 할 수가 있다 해서 여기서는 별로 안 중요해요. 이 얘기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고요. 그 밑에 문제 같은 경우도 그래요. 도시 및 주구환경정비법령상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 해서 답은 일단 2번인가요? 재건축의 지상권자 해서 지금 이 파트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이유는 별로 중요해서가 아니라 나중에 주택법 영역에 가면 똑같은 얘기를 한 3번 정도 더 하게 됩니다. 그거 예습하는 마음으로 신분상의 변동인 상속과 이웃. 다른 도시, 다른 나라, 다른 세상으로 가신 분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등에는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런 논리 구조이고 거기서 답은 되게 간단해요. 조합원 될 수 없는 자 뭐라고요? 재건축의 지상권자. 앞에 문제에서 조합원 될 수 있는 자 하면 재개발의 지상권자라고 하는 것이라고 답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보셨고요. 그럼 임원 얘기 볼까요? 먼저 임원, 조합장, 나중에 대의원의 의장이 되게 된다. 이게 이제 관련 지문으로 좀 중요한 이슈가 되겠고요. 이 자체는 중요치 않아요. 그 다음에 이사 및 감사의 수가 최근 시험 지문에 구성이 되는데 중요치 않고 우리가 외워야 될 것, 우리가 도시개발법이랑 똑같죠.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어떤 경우에? 모르죠. 그냥 우리가 외울 건 뭐라고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물론 앞에 경우의 수가 4개가 있습니다. 조합장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기약, 조합장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소송,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기약,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소송 등 있을 수 있는데 결론을 기억하셔야 돼. 결국은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장의 조합을 대표한다. 이런 식으로 흔들어져요. 그래서 외울 것은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뒤만 보셔야 돼. 앞을 보면 헷갈려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그 다음에 없다 중에 오른편 나와 있네. 겸직은 할 수 없다. 해서 겸할 수 없다. 그리고 한 시대를 풍렸던 문제, 당연 퇴임 등에 관련된 질문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합 임원이 일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거나 혹은 이미 선임 당시에 그에 해당하는 자유, 즉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유였음이 판명된 때 당연 퇴임하며 여기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시험 문제 쟁점은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의 관연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은 일정한 결격 사유, 우리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제 맛이 완전히 가버렸다.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애초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자기 앞가림 못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임원 이런 거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게 발견이 됐다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 했던 법률 행위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고 그게 퇴임 전의 관연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그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이 총의 필수 의결상 나와 있는데 큰 의미 없고요. 한 번 시험 지문에 임원회 선임 나왔죠. 대신 이거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 총의 필수 의결상이라고 해서 이런 거 있었죠. 개발 계획의 수립 변경, 정관의 변경, 임원회 선임, 환지 계획의 작성 등 도시개발법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이 정비법에서는 나머지는 별 중요치 않고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152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 바로 의결정적수 3분의 2라고 하는 것이 출제 포인트. 우리가 정적수라고 하는 것은 의사정적수와 의결정적수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크게 어떤 총회 등을 개최함에 있어서 최소한 머릿수가 얼마가 모여야 돼 라고 하는 개념. 이게 바로 의사정적수가 될 것이고 한편 이에 대응해서 의결정적수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어떤 사안을 결정하기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머릿수를 가르쳐서 의결정적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험 지문에는 의사정적수가 중간중간에 튀어나오는데 신경을 전혀 쓸 거 없고요. 답이 아니니까 지금 의결정적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거기에 돈 얘기, 특히 정관의 변경을 중심으로 문제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정관 중에서 첫 번째 조합원, 두 번째 조합원에서 어떤 정비사업 조합원의 신분에 관한 부분을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지지의 결정적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두 번째예요. 3번인가요? 비용 부담, 4번 정비사업비, 5번 시공자 나와있죠? 이 세 개의 공통점은 돈 얘기입니다. 돈 얘기예요. 어떤 돈에 관한 부분을 결정을 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의결정적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고 제일 어려운 게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이라고 하나가 나와있죠? 이게 제일 특이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입니다. 지금 정비사업을 이렇게 정비구역 내에서 하기로 했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 정비구역을 좀 줄인다든가 또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정비구역을 확장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기존의 조합원들의 어떤 권리,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해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신분에 관한 부분. 이게 하나. 조합원에 관한 부분을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자 할 때 의결정적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고 비용 부담이라든가 정비사업비, 시공자 등 돈과 직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의결정적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특이한 게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면적 등을 변경함에 있어서도 의결정적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요즘에 한 2, 3년 정도 주기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고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의결정적수 3분의 1. 중간 얘기, 의사정적수, 100분의 10, 100분의 20이라든가 의결정적수, 과반수 다 중요치 않아요. 그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의결정적수 3분의 2 이상의 압도적인 동의를 받아야 되는 케이스. 마지막 장점 단어가 대의원에 자격되겠습니다. 이 문장은 정말 간단한데 소음성이 제일 헷갈려는 부분 중에 이 질문이에요. 조합장이 아닌 조합의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없다는 적으로는 표현이고요. 일단은 지금 앞에서 조합장은 대의원의 의장이 된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은 당연직 대의원이에요. 그러나 이사감사는 얻었다.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거고 이게 문제고생할 때 조합장을 포함한 조합의 임원은 대의원 될 수 없다. 해서 틀리게 뽑아주는 케이스. 그다음에 대놓고 이사감사 대의원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틀리게 뽑아주는 케이스. 그래서 이게 별로 크게 어려운 지문도 아닌데 보통 얘는 임원이랑 같이 묶어서 자주 핀출되고 또 답이 될 수 있는 지문. 조합장을 제외한 조합의 임원은 대의원 될 수 없다. 이 정도까지 보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정보 사업 시행 등 관련해서 확인합니다.